칠석족입니다 엎어가지고 다시 담았어요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칠석은 이렇게 보봉으로 많이 담아져요 속시알하고 겉시알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짜리 조기들이 귀했죠 계속 23cm, 4cm 나오고요 무난한 조기들 사이즈 큰 겁니다 지금 아주 뭐 백미 이런 거하고 비교하시면 안되고 칠석에서는 아주 큰 거예요 34cm, 중간짜리 조기들이 없습니다 요즘 속시알, 어떤 거 잔놈 이렇게 작아요 18cm 나오고요 18, 19, 18, 19cm 큰 거, 중간 거, 막 섞인 거 칠석은 막 섞였습니다 팔아조개하고 19cm 속시알은 19cm 20cm, 18cm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런 놈도 19cm 손으로 잡아서 사이즈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현실감이 있을 거 같아요 19cm, 속시알 평균 이렇게 생겼습니다 19cm 이 친구도 19cm 속시알은 이렇고 겉시알 보여드릴게요 겉시알은 20cm 넘어가는 사이즈들입니다 23cm, 4cm 되는 것들 큰 시알들 위에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1, 2, 3, 4, 4, 5, 6, 7, 8, 9, 10, 11, 12, 3... 약 20여마리 중간 사이즈의 조기들이 사실 지금 귀합니다 중간 찬놈부터 큰현까지 막 담아진 거 감쪽 칠석 8, 9, 9, 9, 10, 11, 12, 13... 24cm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24cm 5cm 나오네요 사이즈 좋은 회장님족이 25cm 속씨알이 25cm 나와요 25cm 평균적으로 25cm 나오는 회장님 왕족입니다 백미입니다 선물용으로 최고에요 백미 참족입니다 다 담았습니다 높이도 한번 보여드릴께요 이렇게 높습니다 상자 밖으로 고기들이 한참 튀어나오구요 위의 씨알은 28cm 위 씨알은 30cm 다 되구요 29cm 30cm 28cm 왔다갔다 하네요 이렇게 하면 28cm 나오고 사이즈 좋은 슈퍼 회장님 3족입니다 전도 아주 좋습니다 특대 왕족입니다 이거 진짜 귀한 선물용이에요 귀한 분들에게 30cm 20마리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안에 센치를 못 봤어요 속씨알은 자 이놈이 차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 속씨알을 보여드릴께요 이야 이게 속씨알이네요 속씨알 똑같습니다 32cm 32cm 나오는 왕족이 같이 있는 것들 30cm 오히려 똑같네요 위아래가 엎었나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우떡개 네요 자 사이즈 확인 하시구요 35cm 나옵니다 같이 있는 거 큰 거 한 마리 자 이게 조기에요 부세 아니고 부세면 가격이 오히려 더 나가구요 부세가 이만하면 30만원씩 나갑니다 50만원씩 한 마리가 참족이 35cm 32에서 35cm 나오는 참족입니다 자 작은 거 또 다른 것도 보여 드릴께요 30cm 31cm 나오네요 자 색노랗고 좋은 최상품입니다 최상품 특대 조기입니다 30미 20미 참족이네요 20미 자 산미갈치입니다 손가락 네 개 다섯 개 다 되는 것들이구요 자 배가 멸먹었어요 그때 아직 약합니다 얘 가운데 친 건 좀 약하고 얘는 배가 홀쭉하고 몸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얘가 배불러와 가지고 볼록하네요 밑에 살을 보셔야 돼요 그 밑에 배떼아지 밑에 밑에가 네 개 이상 나옵니다 자 배떼아지 밑에 이런 데가 비닐 쓸려서 이렇게 노랫기 된 데도 있구요 기스 많이 나있습니다 먹갈치들은 지드끼리 다른 고기들하고 막 부딪혀서 손톱이 조금만 가도 이렇게 기스가 나요 금방 벗겨집니다 먹갈치입니다 산미 먹갈치에요 자랑입니다 엎은 곳 속씨알 보여드릴게요 속씨알 애기를 손바닥만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 좀 크다고 하는 것들이 요정도구요 자 위에 위에 있는 것이 요정도씨알 되겠네요 보다 조금 더 크네요 손바닥보다 조금 작고 자 막 썰어 먹고 손만 부진으로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첨부침해서 드시고 색보셔야 드시고 부드럽습니다 짜증입니다 자 15미 통치입니다 길이 보시고 여기 속씨알 이에요 35cm 구요 겉에 있는 것들은 위에 다섯 마리는 조금 더 클 거에요 36-37cm 거의 비슷하네요 36-37cm 나오네요 지금 소랑지가 더 밖에 있습니다 37cm 나오는 35-37cm 나오는 15미 통치 상해올리는 가장 무난한 사이즈 있죠 15미 통치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30미 있어요 30cm 왔다갔다 하는거 양 많고 반 많아요 자 30cm 합니다 자 엎은거라 방금 막 담았어요 31cm 나오는 것들도 있고 30cm 초반 이런 것들은 3cm 중반 그래서 통치 30미 하고 15미 두가지 준비했습니다 대삼치 획감입니다 손도 좋구요 단단합니다 자 뱃대하지 만져보시구요 항상 자 단단하고 지금 선호회로 즐길 수 있는 계절이에요 선호회로 삼치 김에 싸가지고 반장 양념해서 드셔보십시요 맛있습니다 구이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터막 쳐가지고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고 삼치 스테이크에도 아주 맛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져가지고 연중 가장 맛있는 철이에요 자 대삼치입니다 자 우럭입니다 우럭 4미 10미 6미 15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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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시보미구요. 시보미 두상 되있구요. 우럭 겨울철 탕거리로 좋은 우럭입니다. 자 잔놈부터 큰 놈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중간 자리들도 있구요. 잔놈 중간 자리 큰 놈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농어삼입니다. 가성비 좋은 선어 횟감입니다. 농어살도 좀 단단한 어종에 속하죠. 농어 횟 떠서 드시고 매운탕에 드시고 그러면 겨울철 가성비 좋게 여러가지 모임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농어 횟감입니다. 배낙식 사이즈 큰 거구요. 자 요렇게 생겼고 이게 잔놈. 자 큰 놈 막 섞여져 있습니다. 열두마리 들었네요. 열두마리 한상자. 한상자고 반상자 두가지로 팔겠습니다. 사이좋게 두집 나눠서 보내드릴게요. 열두마리 낙지입니다. 사암이야기입니다. 사암이야기 손질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이빨 제거하고 대갈라서 드실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달려있는 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갈라서 보내드릴게요. 대때 아직 뚱뚱한 거는 위에 지금 뭐 많이 먹었어요. 그물 안에서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요. 위하고 드실 수 있는 것들에 의하고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기입니다. 집에서 토막은 치셔야 돼요. 토막 쳐가지고 쓰실 수 있는 크기로 쓰시고 또 두번 세번 나눠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미의 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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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안 Gandhi 이빨 안 surely onsi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